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이장과 다른 두 가구만 주민들 몰래 수계계금을 받아 수년간 공용농기계를 독식하고 수혜 대상에서 빠졌는데도 2년간 지원금이 지급돼 뒤늦게 적발되는가 하면 외지에서 가게를 운영하며 실거주하지 않는데도 2년간 170여만 원이 지급되는 일까지 드러난 사례들 모두 담당 지자체 공무원이 마을 현장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였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또는 더 일찍 개선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지자체 공무원들도 할 말은 많습니다. 수혜자를 선정하고 집행하고 사후관리까지 모두 지자체 몫이지만 배정된 인원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 금강숙의 상수원 관리 지역 중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옥천군의 경우 상수원 관리 지역이 전체 면적의 83%에 달합니다. 주민지원 사업비가 연간 76억 원이 넘고 사업 수만 2천여 개입니다. 그러나 담당 인력은 12명이 전부. 인건비를 지원받아 1년간 채용한 1명을 제외하면 다들 다른 업무까지 처리해야 합니다. 이렇다 보니 사업 발굴이나 소통은 주로 마을 이장에게 맡겨지게 되고 꼼꼼한 실태 점검과 사후관리까지 기대하기는 사실상 역부족. 지자체마다 대동소의한 상황입니다. 수년째 중앙부처에 인력 지원을 요청하고 있지만 기재부 승인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환경부도 지자체 업무 부담을 덜기 위해 일일이 조회하지 않아도 전출입, 재산 등 수의 대상자의 기초자료가 연동되는 시스템 구축에 나섰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한 게 현실. 조사하는 것만 일이 아니라 사업을 발굴을 하고 집행을 하고 그 다음에 집행된 사업에 대한 관리를 그 당의 연도 거만 하는 게 아니라 기존 5년간 사업이나 이런 거를 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환경부는 지자체 어려움에 공감한다며 인건비 지원 현실화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22년에는 또 그 인력적인 부족함이 있으시다면 저희가 이제 기금을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주민 지원 사업 대상자 기초 자료를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도 올해 법 개정이 이뤄져야만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기에 말투신경 역할을 하는 지자체 전담 인력 충원까지 수계기금 주민 지원 사업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아직 풀어야 할 과제들이 남아있습니다. MBC 뉴스 조미혜입니다. MBC 뉴스 조미혜입니다.